미래문화예술협회 단장님이시고 못난 사람의 주인이 되고 노예의 주인공 여러분 가수 노화영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미친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친 시간 아이고 미친 시간 못 산다고 기다리던 그 사람 너무나 너무나 내처럼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처음만 알아봤다면 남자답게 왈을 못해 모든 사람 아무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사랑 장난처럼 노래 사기 마세요 온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홍 Zahl 입 WA 네 감사합니다 차임 Alysler 행운하던 그 모습 나는 난 애처럼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정말 바라봤다면 진짜답게 바라못해 만난 사람 아무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사랑이 장난처럼 슬픔을 하지 않대요 나를 정말 바라봤다면 남자답게 바라못해 모든 사람 아무처럼 하나인 말도 못 가도 사랑이 장난처럼 하나인 말도 못 가도 사랑이 장난처럼 감사합니다.